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우리 27과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박수를 쳐주고 싶네요. 네, 여러분, 오늘은 3급의 마지막과 27과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27과입니다. 긍정적으로 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먼저 27과에서 배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3, 27과입니다. 27과에서 배울 문형으로는 먼저 을텐데를 함께 공부합니다. 다음으로는 을께 아니라를 함께 공부할 거예요. 이번 과에서 배울 어휘와 표현으로는 태도와 관련이 있는 어휘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본문의 대화를 잘 들어 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 보세요. 오늘 연설은 정말 감동적이었지요? 네, 정말 대단해요. 오늘 들은 연설처럼 언제나 긍정적으로 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게요. 특히 온갖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끝까지 자기의 꿈을 위해 노력했다는 이야기는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그동안 너무 편하게만 살아온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아무 목표도 없이 아까운 시간을 낭비한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웠어요. 저도 제 생활을 불평만 할 게 아니라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져야겠어요. 물론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죠. 예전에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매일 자기가 바라는 자신의 미래 모습을 상상하면 나중에는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진대요. 그래요? 우리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해요. 여러분, 대화를 잘 들으셨지요? 두 사람이 연설을 듣고 많은 것을 생각한 것 같네요. 1강에서 배울 문영입니다. 여러분, 1강에서는 을텐데를 함께 공부할 거예요. 을텐데는 어떤 의미일까요? 같이 볼게요. 을텐데는 부위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A 부위와 D 부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을텐데는 그럴 것이다 라고 추측해서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을텐데는 그럴 것이다 라고 추측할 때, 추측해서 이야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문장 끝에서 이렇게 을텐데, 좋을 것 같다, 좋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해서 끝날 수도 있고요. 또 추측을 하고, 추측을 한 그 상황을 가지고, 뒤에는 그것과 관계가 있는 이야기를 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문을 함께 보면서 을텐데가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사용이 될 수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함께 볼게요. 한국어를 잘하면 좋을 텐데. 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것을 추측해요? 네, 한국어를 잘하면, 한국어를 잘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이다. 그럴 거라고 추측해서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한국어를 잘하면 좋을 텐데 라고 여러분도 그런 추측을 해본 적이 있지요? 여러분, 한국어를 잘하면 뭐가 좋을까요? 네, 한국어를 잘하면 한국 친구를 사귈 수 있을 거예요. 한국어를 잘하면 한국 친구를 사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또 한국어를 잘하면 여러분, 뭐가 좋을까요? 네, 한국어를 잘하면 한국 대학교에 쉽게 입학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추측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음 문장을 계속 볼게요. 줄리앙 씨는 요즘 아르바이트를 하느라고 바쁠 텐데 라고 추측을 하고 있네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은 줄리앙 씨가 요즘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느라고 바쁠 것 같다, 바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네요. 네, 줄리앙 씨는 요즘 아르바이트를 하느라고 바쁠 텐데.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을 텐데는 다른 추측 표현과 어떤 것이 다를까요? 네, 이렇게 문장 끝에서 사용이 될 수도 있지만, 을 텐데 뒤에는 그것과 추측하는 것과 관계 있는 이야기를 조금 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과 관계 있는 이야기, 한국어를 잘하면 좋을 텐데, 사실은 어때요? 지금은 잘 못해요. 이런 표현이 함께 올 수 있습니다. 한국어를 잘하면 좋을 텐데, 여기서 문장이 끝날 수도 있지만, 뒤에 또 다른 표현이 올 수 있습니다. 한국어를 잘하면 좋을 텐데, 지금은 잘 못해요. 잘 못해서 힘들어요. 이렇게 뒤에 그것과 관계 있는 이야기를 더 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추측 표현과 다르다고 할 수 있겠네요. 줄리앙 씨는 요즘 아르바이트를 하느라고 바쁠 텐데. 이렇게 바쁠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문장이 끝날 수도 있지만, 뒤에 바쁠 텐데. 이 추측하는 내용과 관계가 있는 내용이 또 올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네, 줄리앙 씨는 요즘 아르바이트를 하느라고 바쁠 텐데. 한번 전화해 보세요. 이렇게 앞에서 추측한 내용과 관계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뒤에서 더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예문을 볼게요. 지금 가면 늦을 텐데, 걱정이에요. 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람은 어떤 상황을 추측하고 있어요? 네, 지금 가면, 모임에 가면, 학교에 가면, 기차역에 가면, 늦을 텐데, 늦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네요. 추측을 한 후에 이 사람은 이 추측을 한 내용을 가지고 걱정하고 있다, 걱정이에요 라고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문장을 볼게요. 주사가 아플 텐데, 아이가 안 우네요. 네, 여러분. 주사가 뭐예요? 네, 우리 감기에 걸렸을 때, 또 몸이 아플 때 주사를 맞죠? 보통 팔에 주사를 맞는데요. 아이가 주사 맞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사를 맞으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주사가 아플 텐데,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프면 보통 아이는 울겠죠? 그런데 내가 생각한 것과 반대로 아이가 안 울어요.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네, 을 텐데, 주사가 아플 텐데, 아이가 안 우네요. 네, 자, 우리 다음 문장을 계속 볼게요. 저녁에는 날씨가 추울 텐데, 옷을 따뜻하게 입으세요. 자, 여러분, 저녁에는 날씨가 추울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은 추측을 하고 있네요. 추측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추측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옷을 따뜻하게 입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여러분, 잘 이해하셨습니까? 네, 우리 이번에는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이 될 수 있는지 같이 볼게요. 문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거기는 수도라서 물가가 비쌀 텐데. 여러분, 이 사람은 거기에 갔어요? 아직 거기에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는 수도예요. 여러분, 다른 곳에 비해서 수도는 큰 도시이기 때문에 물가가 비싼 편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에 아직 가지 않았지만 수도라서 물가가 비쌀 텐데, 비쌀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네요. 물가가 비싸다, 물건값이 비싸다, 그런 의미죠? 네, 아직 그곳에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도라서 물가가 비싸다, 비쌀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을 텐데는 이렇게 dv하고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여기에서 비싸다, 비싸다도 dv죠? 다 앞에 여러분 받침이 있어요? 네, 받침이 없지요. 받침이 없을 때에는 ㄹ텐데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을 계속 볼게요. 그곳은 주말에 사람이 많을 텐데. 여러분, 이 사람은 그곳에 아직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곳은 주말에 사람이 많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 여기에서 많다. 많다도 dv죠? 다 앞에 여러분 받침이 있습니까? 네,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이 있을 때에는 이렇게 ㄹ텐데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 그곳은 어디일까요? 주말에 사람이 많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네, 극장, 또 놀이공원, 이 정도가 되겠죠? 네, 여러분, 을 텐데는 이렇게 dv하고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예문을 보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모임에 갈 텐데, 시간이 없네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은 시간이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이 상황을 가정하고, 그러면 모임에 갈 텐데, 라고 추측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모임에 갈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다. 가다는 여러분, av죠? 을 텐데는 dv뿐만 아니라 av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가다는 av입니다. 다 앞에 받침이 있어요? 네, 다 앞에 받침이 없습니다. 받침이 이렇게 없을 때에는 ㄹ텐데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시간이 있으면 모임에 갈 텐데, 어때요? 그 상황을 추측해서 이야기하고, 뒤에는 내가 추측한 내용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을 텐데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요? 다음 문장을 같이 볼게요. 줄리앙 씨는 이 음식을 못 먹을 텐데, 다른 음식도 좀 사야겠어요. 여러분, 줄리앙 씨는 이 음식을 못 먹을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은 추측을 하고 있어요. 추측을 하고, 그것과 관계 있는 이야기, 관계 있는 이야기를 뒤에서 더 하고 있습니다. 줄리앙 씨는 이 음식을 못 먹을 텐데, 다른 음식도 좀 사야겠어요. 네, 그럴 때 을 텐데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요? 여기에서 먹다, 먹다도 av죠? 다 앞에 여러분 받침이 있어요? 네,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이 있을 때에는 을 텐데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을 텐데를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셨나요?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을 텐데를 배운 표현을 가지고 함께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연습해 봅시다. 첫 번째 연습입니다.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1번 문제입니다. 휴가철이라서 비행기표가... 네, 여러분, 첫 번째 문제는 어렵지 않지요? 네, 휴가철이라서 비행기표가... 네, 없을 텐데...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휴가철은 어떤 의미예요? 네, 휴가를 많이 가는 때를 우리는 휴가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휴가철이라서, 휴가철이기 때문에 비행기표가 없을 것이다, 없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네, 여러분, 어제 많이 걸어서 다리가... 네, 여러분, 어제 많이 걸은 친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제 많이 걸어서 다리가 많이 아플 텐데... 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다음 문제를 계속 볼게요. 그렇게 매일 놀기만 하면... 네, 여러분, 매일 놀기만 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죠?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매일 놀기만 하면... 그렇게 매일 놀기만 하면...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를 계속 볼게요. 네, 여러분, 한국어를 잘하면... 네, 여러분, 한국어를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추측을 한번 해 보세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한국어를 잘하면 한국어를 잘하면 한국 회사에 취직할 수 있을 텐데... 네, 여러분, 한국어를 잘하면 한국 회사에 취직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지요? 네, 여러분들은 한국어를 잘하면 무엇을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다음 문제를 볼게요. 내일 비가 오면... 네, 여러분, 내일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일 비가 오면 등산을 못 갈 텐데... 등산을 못 갈 텐데... 라고 추측을 하고 있네요. 이 사람은 내일 무슨 계획이 있어요? 네, 등산을 갈 계획이 있어요. 등산을 갈 계획이 있는데... 지금 내일 비가 오면 어떤 상황을 가정하고...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런 상황이 되면... 비가 오면 등산을 못 갈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네요. 네, 이 사람이 등산을 가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등산을 못 갈 텐데...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문장이 끝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을 텐데는 뒤에 다른 이야기, 그것과 관계 있는 이야기... 아니면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네, 뒤에 그것과 관계 있는 이야기를 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뒤에 문장을 만들면 어떤 문장들이 올 수 있을까요? 네, 내일 비가 오면 등산을 못 갈 텐데... 걱정이에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일 비가 오면 등산을 못 갈 텐데... 걱정이에요. 네, 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일 비가 오면 등산을 못 갈 텐데... 약속한 그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일 비가 오면 등산을 못 갈 텐데... 네, 자, 또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다음에 갑시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첫 번째 연습을 아주 잘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는 실제 대화에서 을 텐들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연습을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1번 문제입니다. 혹시, 내일 시간 있어요? 영화 보러 갑시다. 내일은? 다음 주는 어때요? 네, 여러분,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일은 일이 많아서 바쁠 텐데... 다음 주는 어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내일 시간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같이 영화를 보러 가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같이 보러 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내일은 일이 많아서 바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면서 다음 주는 어떠냐고 물어보고 있네요. 네, 여러분, 잘 하셨습니다. 다음 문제를 볼게요. 지금 사는 집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사를 갈까 해요. 학교 근처에 있는 집은? 기숙사는 어때요? 네, 여러분,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학교 근처에 있는 집은 모두 비슷할 텐데 기숙사는 어때요? 친구가 지금 사는 집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를 갈까? 한대요. 그런 생각을 한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죠. 학교 근처에 있는 집은 모두 비슷할 텐데 비슷할 거라고 추측을 하면서 기숙사는 어때요? 라고 추천을 해주고 있네요. 기숙사는 어떠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계속 볼게요. 오후에 우산을 가지고 가세요. 네, 우산을 가지고 가야겠네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상대방에게 우산을 가지고 가라고 했을까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후에 비가 올 텐데 우산을 가지고 가세요. 오후에 비가 올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기예보를 미리 봤어요. 일기예보에서 비가 온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측을 하고 추측한 것을 가지고 그 상대방에게 우산을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우산을 가지고 가야겠네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문제를 계속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무엇을 추측했을까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외국인한테 이 음식이 매울 텐데 잘 먹네요. 자, 여러분. 지금 앞에 외국인 친구가 있습니다. 외국인 친구가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음식이 맵지만 아주 맛있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은 외국인한테 이 음식이 매울 텐데 그 음식은 매운 음식이에요. 외국인들 중에는 매운 음식을 잘 먹는 외국인들도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 먼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 중에는 매운 음식을 못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음식이 매울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이 매울 거라고 추측을 하면서 뒤에는 내가 매워서 왜 그 친구가 매운 음식을 못 먹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는데 그것과 반대의 상황이 왔습니다. 잘 먹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여러분. 잘 하셨지요? 네, 다음 문제를 계속 볼게요. 냉장고에 우유가 없네요. 다 마셨나 봐요. 냉장고 안쪽에 잘 찾아보세요. 네, 여러분. 우유가 냉장고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러분.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냉장고 안쪽에 있을 텐데 잘 찾아보세요. 네, 자, 이 사람이 냉장고에서 우유를 찾았는데 우유가 없어요. 다 마셨다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은 냉장고 안쪽에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추측한 상황을 가지고 뒤에 잘 찾아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여러분. 어렵지 않지요? 다음 문제를 계속 볼게요. 이 소설책이 재미있어요? 재미있지만 외국인이 읽기에 제가 쉽고 재미있는 책을 추천해 줄게요. 네, 여러분.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재미있지만 외국인이 읽기에 어려울 텐데 제가 쉽고 재미있는 책을 추천해 줄게요. 네, 이 사람은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이 소설책이 재미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 생각에는 그 책은 재미는 있지만 외국인이 읽기에 어려울 거다. 어려울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제가 쉽고 재미있는 책을 추천해 줄 거다.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하셨지요? 마지막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번 시험이 어려울 것 같아서 포기했어요. 포기하면 나중에 열심히 준비하세요. 네, 여러분. 어떻게 대화를 완성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포기하면 나중에 후회할 텐데 열심히 준비하세요. 친구가 이번 시험이 어려울 것 같아서 포기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은 포기하면 나중에 후회할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기하면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추측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열심히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을 텐데 연습을 했습니다. 을 텐데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대화를 할 때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러분, 잘 이해하셨지요? 네, 여러분. 이번 강에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강입니다. 여러분, 1강에서도 열심히 공부하셨지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표현은 3급에서 배우는 마지막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를 해봅시다. 오늘 배우는 표현은 을 게 아니라 입니다. 네, 여러분. 이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을 게 아니라 라는 여러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말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대화를 처음 시작할 때 말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내가 내 생각이나 사실을 이야기해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 앞에 오는 이 말을 부정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뒤에는 어떤 사실이나 생각을 이야기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예문을 함께 보면서 어떤 의미인지 확인을 해볼게요.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점심을 굶을 거예요. 밥을 굶을 게 아니라 운동을 하지 그래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은 친구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친구가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점심을 굶을 거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점심을 굶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은 그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굶을 게 아니라, 굶을 게 아니에요. 운동을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라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앞에 밥을 굶는 것,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앞에 이야기를 부정해요. 그리고 뒤에 운동을 하는 것이 더 좋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을 게 아니라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을 계속 볼게요. 이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고민만 할 게 아니라 선생님께 물어보세요. 여러분, 친구는 이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많이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요.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고민만 하고 생각만 하면 모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모르는 문제를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겠죠? 이 사람 생각에는 그렇게 고민만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께 물어보는 게 좋겠다. 물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그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고민만 할 게 아니라 선생님께 물어보세요. 뒤에 자기가 좋은 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을 게 아니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네, 다음 문장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 부산에 갈 거면 버스를 탈 게 아니라 기차를 타고 가세요. 네, 여러분, 을 게 아니라 이 표현은요. AV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AV하고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타다. 타다는 AV죠? 다 앞에 받침이 있어요? 네, 받침이 없습니다. 받침이 없을 때에는 리을 게 아니라 표현을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요. 이 사람은 친구한테 무슨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친구는 부산에 갈 계획이 있습니다. 부산에 갈 거예요. 무엇을 타고 갈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부산에 버스를 타고 갈 거다. 부산에 버스를 타고 갈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은 자기 생각에는 버스를 타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버스를 타는 것보다 기차를 타는 것이 더 빠르다고 생각해서 네, 기차가 버스보다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친구에게 앞에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뒤에 방법이 좋아요. 친구에게 이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다음 문장을 계속 볼게요. 이건 제가 읽을 게 아니라 친구에게 선물할 책이에요. 네,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서 읽다. 읽다도 AV죠? AV인데 다 앞에 여러분, 받침이 있어요? 네,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이 있을 때에는 을 게 아니라 이 표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대화를 한 번 볼까요? 문장을 볼까요? 이건 제가 읽을 게 아니라 친구에게 선물할 책이에요. 네, 이 사람은 상대방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아, 이 책을 누구 씨가 읽을 거예요? 누구 씨가 읽을 책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앞에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뒤에 것이 사실이에요. 그럴 때 을 게 아니라 를 사용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을 게 아니라 앞에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면서 뒤에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에게 선물할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겠지요? 네.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배운 표현을 가지고 연습해 봅시다. 네, 을 게 아니라 네, 여러분. 앞에서 우리 열심히 공부했는데 배운 내용을 잘 생각해 보고 우리 연습을 함께 해 봐요. 첫 번째 연습입니다.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1번 문제예요. 모를 때에는 모른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네, 여러분. 여러분, 앞에 나오는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을 게 아니라 를 사용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네, 여러분. 어떻게 문장을 완성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모를 때에는 아는 척 할 게 아니라 모른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을 게 아니라 이렇게 앞에 나오는 이 행동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이 사람 생각에는 모를 때에는 모른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이 표현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모를 때에는 아는 척 할 게 아니라 모른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네, 여러분. 잘 읽으셨습니다. 다음 문제를 계속 볼게요. 여행을 갈 거면 해외여행을 가세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은 친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친구가, 저는 여행을 갈 거예요. 국내 여행을 갈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고 자기 나라, 자기 나라에 있는 곳으로 여행을 갈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여행을 갈 거면 국내 여행을 갈 게 아니라 해외여행을 가세요. 이 사람 생각에는 여행을 갈 거예요? 그러면 여행을 갈 거면 국내 여행, 자기 나라 여행을 갈 것이 아니에요. 해외여행,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는 것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여러분. 잘 하셨습니다.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여행을 갈 거면 국내 여행을 갈 게 아니라 해외여행을 가세요. 네, 여러분. 잘 하셨습니다. 다음 문제를 계속 볼게요. 3번 문제입니다. 날씨도 좋은데 산책이라도 하지 그래요? 네, 여러분.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날씨도 좋은데 집에 있을 게 아니라 산책이라도 하지 그래요? 날씨가 좋은데 친구가 집에 있어요. 집에 있는 친구를 보고 이 사람은 그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친구에게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산책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더 낫다고 생각해서 친구에게 산책이라도 하지 그래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계속 볼게요.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심하면 여행이라도 갔다 와서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심하면 스트레스가 심하면 회사를 바로 그만 둘 게 아니라 여행이라도 갔다 와서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심하면 회사를 바로 그만둘 게 아니라 여행이라도 갔다 와서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스트레스가 심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은 그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에는 이 방법보다 여행이라도 갔다 와서 천천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친구에게 회사를 바로 그만둘 게 아니라 여행이라도 갔다 와서 생각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여러분, 문장이 조금 긴데 우리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심하면 회사를 바로 그만둘 게 아니라 여행이라도 갔다 와서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 잘 하셨습니다. 다음 문제를 계속 볼게요. 감기에 걸렸으면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 게 어때요? 네, 여러분, 감기에 걸린 친구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감기에 걸렸으면 약만 먹을 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 게 어때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감기에 걸렸으면 약만 먹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 생각에는 약만 먹는 것보다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 방법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뒤에 있는 이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친구에게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죠?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감기에 걸렸으면 약만 먹을 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 게 어때요? 네, 여러분, 잘 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을 게 아니라가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사용이 될 수 있는지 우리 말하기 연습을 더 해 볼게요.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시험에는 정말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실천을 해 보세요. 네,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천을 해 보세요.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음 시험에는 정말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이번 시험에 이 사람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시험에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친구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실천을 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말로 하는 것보다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생각에는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실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여러분, 다음 문제를 계속 볼게요. 룸메이트 때문에 이사를 가려고 해요.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때요? 네, 여러분, 룸메이트 때문에 이사를 가려고 하는 친구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이사를 갈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때요? 친구는 룸메이트 때문에 힘들어요. 룸메이트하고 잘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를 가려고 해요. 이사를 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그 친구에게 이사를 가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이사를 갈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때요? 이야기를 해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좋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다음 문제를 계속 볼까요?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겠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으세요. 네, 여러분,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르바이트를 할 게 아니라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으세요. 친구가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은 어떻게 말했어요? 네, 아르바이트를 할 게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 생각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친구에게 아르바이트를 할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할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장학금이 뭐죠? 네, 성적이 좋은 학생에게 학교에서 학비, 돈을 주죠. 그것을 우리는 장학금을, 장학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다음 문제를 계속 볼게요. 내일이 시험인데 너무 피곤해서 자야겠어요. 내일이 시험이면 잠깐 쉬었다가 하세요. 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일이 시험이면 잠을 잘 게 아니라 잠깐 쉬었다가 하세요. 친구가 시험인데 피곤해서 자야겠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은 친구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잠을 잘 것이 아니에요. 뒤에 잠깐 쉬었다가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친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그럴 때, 을 게 아니라 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다음 문제를 계속 볼게요. 요즘 불면증에 걸려서 자려고 해도 잘 수 없어요. 불면증에 걸렸을 때에는 네, 여러분, 어떻게 대화를 완성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불면증에 걸렸을 때에는 자려고만 할 게 아니라 가벼운 운동을 해보세요. 네, 친구는 불면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힘들어요. 자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자려고 해도, 아무리 자려고 노력을 해도 잘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 생각에는 친구가 그렇게 자려고만 하는 그 방법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 생각에는 자려고만 하는 것보다는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불면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불면증에 걸렸을 때에는 자려고만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할 것이 아니에요. 뒤에 가벼운 운동을 해보세요.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이에요.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음 문제를 계속 볼게요. 한국어를 잘하고 싶어서 서점에 가서 책을 많이 사왔어요. 한국어를 잘하려면 네, 여러분, 외국인 친구가 한국어를 잘하고 싶어서 서점에 가서 책을 많이 사왔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 친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한국어를 잘하려면 책으로만 공부할 게 아니라 책으로만 공부할 게 아니라 한국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 한국말을 잘하려면 우리 책만 공부하면 잘할 수 있어요? 아니죠. 한국어를 잘하려면 책으로만 공부할 게 아니라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 생각에는 한국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한국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잘하셨습니다. 마지막 문제를 볼게요. 요즘 향수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러면 네, 여러분,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집에만 있을 게 아니라 집에만 있을 게 아니라 고향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여러분, 향수병이 뭐죠? 네, 향수병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병을 향수병이라고 해요. 유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는 고향에 가고 싶어요. 부모님이 보고 싶어요. 또 고향에 있는 친구들이 보고 싶어요. 마음의 병이죠.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의 병을 우리 향수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향수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친구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집에만 있을 게 아니라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이 사람 생각에는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향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고향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면 향수병을 조금은 고칠 수 있을 것이다. 고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고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을 게 아니라 우리 연습을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여러분, 2강에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강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3강입니다. 여러분, 이번 강은 우리 3급의 마지막 강인데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 봅시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함께 공부해 봐요. 듣고 확인해 봅시다. 먼저 우리 본문대화의 내용을 함께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 보세요. 오늘 연설은 정말 감동적이었지요? 네, 정말 대단해요. 오늘 들은 연설처럼 언제나 긍정적으로 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게요. 특히 온갖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끝까지 자기의 꿈을 위해 노력했다는 이야기는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그동안 너무 편하게만 살아온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아무 목표도 없이 아까운 시간을 낭비한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웠어요. 저도 제 생활을 불평만 할 게 아니라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져야겠어요. 물론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죠. 예전에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매일 자기가 바라는 자신의 미래 모습을 상상하면 나중에는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진대요. 그래요? 우리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해요. 여러분, 상우와 나우카의 대화를 잘 들으셨나요? 이 두 사람이 연설을 듣고 난 후에 많은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결심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었는지 우리 확인을 해볼게요. 듣고 확인해 봅시다. 1번 문제예요. 상우는 자신이 어떻게 산 것을 반성했어요? 1번,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 2번, 목표 없이 시간을 보낸 것 3번, 목표는 있지만 노력하지 않은 것 네, 상우는 자신이 어떻게 산 것을 반성했어요? 네, 정답은 2번, 목표 없이 시간을 보낸 것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다음 문제를 계속 볼게요. 2번 문제입니다. 여자는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1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산다 2번, 자기가 바라는 것을 생각만 한다 3번,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산다 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여러분, 정답은 1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지요? 네, 여러분, 2번 문제도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태도와 관련이 있는 어휘를 함께 공부해 볼 거예요. 여러분, 태도가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일이나 상황을 대하는 마음 또는 어떤 일이나 상황을 대하는 자세를 태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태도를 나타내는 어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같이 공부해 봐요. 첫 번째, 어휘입니다. 긍정적이다 여러분, 긍정적이다는 어떤 의미예요? 긍정적이다는 어떤 일을 좋게 생각해요. 좋은 쪽으로 생각하다, 이런 의미예요. 예문을 한번 같이 볼게요. 리사 씨는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상황이 좋지 않아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태도는 아까 선생님이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어떤 일이나 상황을 대하는 마음 어떤 일이나 상황을 대하는 자세를 태도라고 한다고 했죠? 리사 씨는 상황이 좋지 않은 안 좋은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리사 씨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좋게, 좋은 방향으로,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리사 씨는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상황이 좋지 않아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사람은 어떨까요? 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아도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좋게 생각을 하고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는지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다음 어휘를 계속 볼게요. 부정적이다 라는 어휘입니다. 부정적이다는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일을 나쁘게, 나쁜 쪽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네, 부정적이다. 앞에서 우리 나온 긍정적이다와 반대말이죠? 우리 앞에서 긍정적이다 라는 어휘를 공부했는데요. 긍정적이다와 반대가 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문장을 한 번 같이 볼게요. 이번 일은 실패할 것 같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부정적이다. 아까 선생님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했지요? 어떤 일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해요. 나쁜 쪽으로, 나쁜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정적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번 일은 실패할 것 같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죠? 아직 그 일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것 같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겠죠? 네, 우리 다음 어휘를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다음 어휘입니다. 적극적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적극적인 태도는 어떤 태도일까요? 네, 여러분, 적극적이다는 다른 사람이 시키지 않아도 어떤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한다는 말이죠. 적극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거나 어떻게 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어떤 일을 해요. 그런 태도를 우리는 적극적이다.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적극적으로 돕다, 적극적으로 어떤 일을 하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문을 한번 같이 볼게요. 페이지는 친구에게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페이지는 적극적인 사람이네요. 페이지는 친구에게 문제가 생기면 친구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이에요. 이런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친구가 있으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 적극적이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네,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어휘를 계속 볼게요. 다음 어휘입니다. 다음 어휘는 소극적이다입니다. 소극적이다 는 앞에 나온 적극적이다와 반대말이죠. 적극적이다, 반대가 되는 의미입니다. 적극적이다에 반대가 되는 소극적이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소극적이다 는 어떤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하는 그런 마음이 부족해요. 그런 태도가 부족해요. 그럴 때 소극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 적극적인 태도로 수업을 듣는 학생은 어떤 학생이에요? 네, 선생님이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적극적인 학생들은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소극적인 학생들은 어떤 태도로 수업을 들을까요? 네, 소극적인 태도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누구씨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이렇게 시키기 전까지는 잘 말을 하지 않는 그런 학생이겠죠? 네, 여러분, 여러분들은 적극적인 편이에요. 소극적인 편이에요. 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소극적으로 행동하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문을 한번 같이 볼까요? 제 친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의 친구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네, 어떤 것을 스스로 하려는 그런 마음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적극적인 학생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방법도 찾아보고 또 다른 방법도 찾아보고 열심히 어떤 일을 할 거예요. 소극적인 학생들은 어떤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있을 때 별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스스로 어떤 일을 알아서 해결하려는 그런 마음이 부족할 거예요. 활동적이지 않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소극적이다 라는 어휘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 친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소극적인 사람들은 적극적인 사람들보다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어렵겠죠? 네, 여러분, 오늘 태도와 관련이 있는 어휘를 공부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네, 오늘 어휘를 배워 봅시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셨지요? 네, 이번에는 본문대화의 내용을 같이 살펴볼게요. 내용을 알아 봅시다. 여러분, 이번 과에서는 상우와 나우카 씨가 연설을 듣고, 듣고 난 후에 생각을 말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 결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같이 내용을 알아봐요. 먼저, 나우카 씨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연설은 정말 감동적이었지요? 나우카 씨는 오늘 연설을 들었어요. 여러분, 연설이 뭐예요? 연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생각을 말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주장을 말하는 것을 연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설이라고 나온 형태로도 쓸 수 있지만, 연설하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연설하다는 A, V죠. 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을 말하다, 이런 의미겠죠? 여러분도 연설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네, 나우카 씨와 상우는 어떤 사람의 연설을 듣고 감동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나우카 씨가, 오늘 연설은 정말 감동적이었지요? 라고 상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상우가 이렇게 말해요. 네, 정말 대단해요. 오늘 들은 연설처럼 언제나 긍정적으로 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자, 여러분, 오늘 들은 연설은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네, 오늘 들은 연설처럼 언제나 긍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좋게 생각하면서 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네요. 네, 다음 대화를 계속 볼게요. 그러게요. 여러분, 상우가 앞에서 언제나 긍정적으로 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좋을 텐데. 뒤에 문장은 어떤 문장이 올 수 있어요? 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사실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라는 문장이 아마 여기에 있어도 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우카 씨가 그러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게요는 어떤 의미예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상대방의 이야기에 동의하면서 이렇게 그러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갖. 온갖은 이런 저런 여러 가지의 이런 의미예요. 이런 저런 여러 가지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끝까지 자기의 꿈을 위해 노력했다는 이야기는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네, 여러분. 그 연설을 한 사람은 어려운 환경, 그런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희망이 뭐예요? 네, 희망은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희망이라고 해요. 희망이 어떤 일이 이루어질 거다. 라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우린 희망이라고 해요. 희망이 있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져야 되죠? 네, 희망이 없는 사람은 희망을 가져야 돼요. 희망을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희망을 가지고 사세요. 네, 희망을 잃지 않고, 희망을 잃다.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끝까지 자기의 꿈을 위해 노력했다는 이야기는 무척 아주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인상적이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네, 연설이 끝난 후에도 기억에 남아요.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잘 이해하셨나요? 다음 대화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상우가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그동안 너무 편하게만 살아온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상우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다고 이야기했어요? 네, 너무 편하게만 살아온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여러분, 살아온, av, 아어요, 오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av, 아어요, 오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행동을 계속할 때, 아어요, 오다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았어요. 사는 그 행동이 계속되었을 때, 살아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너무 편하게만 살아온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돌아보다는 어떤 의미죠? 네, 과거를 다시 생각해보다. 이런 의미죠. 지나간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연설을 들을 때,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돌아보게 된 그때의 어떤 과거의 상황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우카씨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 목표도 없이 아까운 시간을 낭비한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아깝다는 어떤 의미예요? 소중한 것, 가치가 있는 것을 다 써버렸을 때, 그것이 없어졌을 때 우리는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 아깝다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아까워요? 나온 이가 아깝다.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죠? 네, 시간, 또 뭐가 있죠? 돈, 또는 어떤 음식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을 잘 사용하지 않고, 잘 쓰지 않으면 시간이 빨리 지나가겠죠? 그럼 우리는 그때 시간이 아깝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돈을 잘 쓰지 않고, 가치가 있는 것, 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럴 때 우리는 돈이 아깝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음식이 남아있는데,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버렸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음식이 아깝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우도 시간을 잘 썼어요? 네, 목표도 없이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상우는 아까운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시간이 아깝다고 느끼지 않게 시간을 잘 보내세요. 아까운 시간을 낭비한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낭비하다는 어떤 의미예요? 네, 낭비하다는 나온 을을 낭비하다 이런 형태로 씁니다. 낭비하다는 아껴서 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네, 돈을 내가 아끼지 않고 쓰는 것을 돈을 낭비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물을 우리가 필요한 만큼 써야 하는데, 필요하지 않은데도 우리가 물을 써요. 네, 그러면 우리는 물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상우는 시간을 그냥 보냈기 때문에, 목표도 없이 그냥 보냈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낭비한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웠어요. 네, 지금 상우는 연설을 듣고 난 후에 반성을 많이 한 것 같네요. 다음 대화를 계속 볼까요? 다음 대화를 계속 볼게요. 나우카 씨가 말합니다. 저도 제 생활을 불평만 할 게 아니라,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져야겠어요. 물론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겠죠. 네, 나우카 씨는 이 연설을 듣기 전에 제 생활을 불평만 했어요. 자기 생활에 대해서 불평만 했어요. 여러분, 불평하다는 어떤 의미예요? 불평하다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어요. 불만이 있어요. 그것을 겉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럴 때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불평하다 이렇게 말해요. 제 생활을 불평만 할 게 아니라, 불평만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태도예요?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져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서 배운 표현, 을 게 아니라 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저도 제 생활을 불평만 할 게 아니라, 긍정적인 사고 방식, 자, 사고 방식은 어떤 의미예요? 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생각하는 방법을 사고 방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져야겠어요. 힘든 일이 있지만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생각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런 사고 방식을 가져야겠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겠죠. 여러분, 꾸준하다는 어떤 의미죠? 꾸준하다는 어떤 일을 시작해서 오랫동안 계속 하는 것을 우리는 꾸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고 빨리 포기하고 하지 않을 때는 꾸준하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을 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는 꾸준하다 이렇게 말해요.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겠죠. 네, 여러분, 나우카씨가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을 해야 돼요.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겠죠. 여러분, 뒷받침하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뒷받침하다 라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뒷받침하다는 뒤에서 도와주다 이런 의미예요. 뒷받침하다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공한 사람 중에는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이 뒷받침해 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도움이 되다 이런 의미예요. 뒷받침 되다는 뒤에서 도움이 되어야 하겠죠.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지요? 네, 다음 대화를 볼게요. 예전에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매일 자기가 바라는 자신의 미래 모습을 상상하면 나중에는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진대요. 여러분, 상우가 전에 읽은 책에서 이런 것을 발견했대요. 매일 자기가 바라는 자신의 미래 모습을 상상하면 나중에는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진대요. 네, 여러분, 상상하다. 상상하다는 어떤 의미죠? 네, 상상하다는 내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일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미래 모습, 여러분들이 바라는 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바라는 것이 있으면 자신의 미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로 그대로 내가 상상한 것과 똑같이 이루어진대요. 네,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읽었나 봐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지요? 다음 대화를 볼게요. 지금이 빠르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여러분, 여기서 그렇게는 어떻게 사는 거죠? 네, 긍정적으로 꾸준히 노력을 하면서 열심히 살겠다는 거죠?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해요. 네, 이 두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 여기까지 본문의 내용을 우리 같이 공부했는데요. 오늘 배운 표현, 어휘들을 잘 기억하고, 실제로 한국 사람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사용을 해 보세요. 더 말해 봅시다. 한국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을 공부해 보고 말하기 연습을 더 해 볼게요. 첫 번째 대화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영화가 재미있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너무 재미있게 봤어요. 여러분, 오늘 배우는 표현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는 이렇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상대방의 생각에 동의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대화할 때 실제로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여러분,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여기서 이 사람은 영화가 아주 재미있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두 사람은 영화를 같이 봤는데, 이 사람도 그 영화가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 상대방의 생각에 나도 동의한다는 의미로, 그러게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너무 재미있게 봤어요. 다음 대화를 볼게요. 내일 페이 씨도 같이 가면 좋을 텐데. 그러게 말이에요. 많이 바쁜 모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내일 페이 씨도 같이 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페이 씨도 같이 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한 말에 동의할 때, 그러게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네, 다음 대화를 볼게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네,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물건값이 많이 올랐다는 말이죠. 그러게요. 교통비도 곧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친구가 물가가 많이 오른 것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친구의 말을 듣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동의해요. 그럴 때, 그러게 말이에요도 쓸 수 있지만, 조금 더 짧게, 그러게요. 이런 표현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의미는 같아요. 교통비도 곧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동의하는 표현.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럴 때 사용하는 표현들입니다. 우리 조금 더 말하기 연습을 해 볼게요. 더 말해 봅시다. 서울에는 볼만한 곳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못 가본 곳이 더 많아요. 네,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게요. 저도 아직 못 가본 곳이 더 많아요. 잘하셨습니다. 저 가수는 노래를 정말 잘 부르지 않아요. 저도 저 가수 목소리에 반했어요. 네, 두 사람 모두 다 가수의 노래를 듣고, 목소리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노래를 정말 잘 부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게 말이에요. 잘하셨습니다. 마지막 연습입니다. 옆집에 사는 사람이 너무 시끄럽지 않아요? 조용히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네, 여러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러게 말이에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연습을 잘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3급에서 공부를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3급에서 배운 표현들을 잘 기억해 놓고, 한국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잘 사용을 해보세요. 여러분, 3급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 수업이 끝나도 여러분들은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세요. 네,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았어요. 안녕히 계세요.